가장 중요한 등목이 뭐라 생각하나요? 입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은서는 그 새끼가 회사를 아버지한테 갖다 봤는데요?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든 생각보다 제가 마음이 여린 편입니다 이상하게 나왔지 돈스라 씨 은회장님 쪽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강태준 다이렉트로 조사해야겠어 핸드폰 복제 준비해 자 연결 완료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? 당장 찾아야 돼 다이렉특